4,100원짜리 홀사이즈 아메리카노를 출근해서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1년에 커피값으로만 100만 원 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커피가 한 잔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졌어 스타벅스의 가격이 점심식사 한 끼 값과 비슷합니다 하워드 실수 CEO가 아니 얘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이걸 많이 팔어 가봤는데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간 거야 스타벅스 e-frequency 이벤트 알죠? 이런 거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잘 되는 거 알아요?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하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프리퀀시 이벤트가 이렇게 잘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17잔 사면 서머 레디백? 의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텀블러 신공 써서 할인받고 뭐 어쩌고 해도 한 6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 물량이 모자라고 사람들이 막 중고로 10만 원 넘게 사은품 팔고 프리퀀시 중고나라 같은 데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커피 374잔 374잔 시켜가지고 22개 사은품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야? 374잔이면 130만 원 정도는 들 텐데 서머 레디백이 22개 10만 원씩 팔면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사실 옛날에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북진이 빵, 포켓몬 빵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애들이 막 스티커 모으려고 빵 안 먹고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는 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스타벅스가 뭐 한국만 특별히 사랑해서? 글쎄요 한국 사람이 커피 1년에 몇 잔이나 마실까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최소 100잔에서 500잔까지 마신다는 통계가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중에서 그러면 스버커피를 얼마나 마실까? 그러면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한국 사람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3개에서 몇 일쯤 될까요? 세계 커피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는 핀란드예요 춥고 뭐 하니까 우리보다 10배 넘게 넣다 하세요 네덜란드 이런 데도 10배 넘게 마신다고 하고 주로 북유럽에 있는 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밤에 뭐 낮이 뭐 길고 뭐 이럴 때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2.5배 일본은 한 2배 정도 더 많이 마십니다 사실 한국은 커피 소비량 세계 30위 안에도 못 든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스타벅스 매장 수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위입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엄청나죠? 심지어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 도시를 따져보면 서울이 1, 2등을 다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일이 없고 근데 뭐 순위를 쭉 보면 중국 빼면은 다 우리보다 커피를 2배 이상 많이 마시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수복이 많을까요? 재작년에 한국에서 커피 시장이 6.8조 정도 됐어요 그중에서 커피 전문점 시장이 4.3조 정도 돼요 근데 30% 이상을 스타벅스가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죠 한국에서 아메리카노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100만 잔?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팔린 아메리카노만 8,360만 잔입니다 매출이 그 사이에 50% 정도 늘었으니까 작년 따지면 한 1억 잔 넘게 팔렸을 거예요 각국의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진짜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스타벅은 왜 한국에서 사은품 주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스타벅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게 1999년이에요 신세계랑 합작으로 50%씩 지분을 가져가지고 이화여대 1호점을 열었어요 스타벅스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매출이 주춤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스타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잘라갔어요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1조 9천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어요 한국에서만 한국 스타벅스는 전체가 직영점이에요 직영점이다 보니까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스타벅스에 있는데 길 건너면 또 있고 저쪽 가면 또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어차피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 더 열어서 여기도 잘 되면 하나 매출이 좀 떨어져도 둘이 합쳐서 더 나오면 되잖아요 매출이 더 팔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매장을 막 여는 거예요 근데 매장을 이렇게 많이 늘리다 보니까 커피를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고객을 많이 끌어모아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렌 오더라고 있죠 사이렌 오더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벤트도 되게 정성 들여서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사이렌 오더 있잖아요 웽웽 이 사이렌이 아니고 스타벅스의 상징 있죠 초록색의 그 알 수 없는 얼굴 세이렌이라는 신화 속에 인어가 있어요 바닷사람들이 배 타고 가면 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약간 무서운 인어 신화 속 존재인데 세이렌의 영어십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사이렌 오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14년쯤에 사이렌 오더를 만들어서 내놨더니 미국 본사 하워드 실출하는 CEO가 그 다음날 한국 스벅 이메일을 보냈어요 판타스틱 너무 좋다는 거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서 뭐 줄 수고 하지 않고 어디 가다가 아 나 커피 마셔야겠다 하고 미리 주문을 하잖아요 또 기다리지도 않고 내놓을 수 있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주문받는 직원을 좀 덜 써도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유득이야 그래서 오히려 사이렌 오더가 한국에서 역수출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프리컨시 이벤트 사은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몰스킨, 라미펜, 펜톤, 꼬로석구모 콜라보를 하고 프리컨시 모으다가 이게 워낙 좋고 인기가 많으니까 아 17잔 못 먹겠다 해가지고 막 돈 주고 사버리는 사람들도 꽤 나오잖아요 못 기다리고 스벅 연말에 다이어리 이벤트를 하면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오릅니다 매출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MD라고 하죠 기획상품 디자인 전담하는 사람들이 한국 스벅에 있대요 이거는 미국 본사랑 한국 스벅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스벅 매출의 1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커피 더 마시게 하려고 전담 직원 쓰고 막 진짜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가치도 올라갔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건물들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주들이 스타벅스 들어가 있는 건물을 굉장히 노려요 그래서 뭐 전지현, 하정우, 권상우, 홍승헌, 강명수 씨의 부인분 연예계 인사들이 스벅 들어간 빌딩 샀다고 기사가 나오고 스벅 덕에 사람들 모이니까 그 건물이 다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고 스타벅스는 대부분 월세를 매출이랑 연동해서 내게 돼 있어요 스벅이 잘 되면 월세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대부분 잘 되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스벅이 입점해 있는 서울 마포의 한 건물이 있었는데 대충 같은 연식으로 근처의 건물들을 계산해 보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지 않은 다른 건물들보다 매매가가 평균 한 20% 정도 높더라고요 스타벅스 프리미엄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 이벤트가 잘 되다 보니까 후발 주자들도 엄청 따라 붙었습니다 가커피숍에서 막 연말에 다이어리 막 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짝퉁 스벅이라고 하는 루이싱 커피 굉장히 잘 됐었는데 결국 회계 부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망했어요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물론 스타벅스 씹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부 유출이다 커피 너무 비싸다 사실 비싸긴 하지 4,100원짜리 톨사이즈 아메리카노를 출근해서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52주 곱하기 5 260잔인데 계산해보면 100만원이 넘잖아요 1년의 커피값으로만 100만원 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마시면 실제로 한국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으면 한 200원 조금 넘게 미국 본사로 로열티가 갑니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본사가 지난 18년 동안 한국 스벅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만 한 3,700억 원 정도 돼요 그 외에도 많죠 지분 50%가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 신세계 한국 회사도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스타벅스는 전 세계의 커피 소비 문화를 바꾼 회사예요 1971년에 스벅이 처음 생겼을 때 시애틀에서 원래는 원두랑 커피 장비 같은 것들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하워드 실수 CEO가 원래는 커피 내리는 기구 가정용품 이런 거 파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시애틀에 스타벅스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커피 추출기가 그래서 아니 얘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이걸 많이 팔어? 그래서 궁금해서 가본 거야 가봤는데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간 거야 아 이거구나 하고 스타벅스로 옮겨서 87년부터 스타벅스 본사 CEO를 맡습니다 근데 얘네가 뭘 제공했냐면 원래 그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드립커피 문화가 주류였다고요 보통 카페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고 사 먹었대요 근데 스타벅스가 처음에 딱 나오면서 막 3,000원 이렇게 넘게 파는 거야 걔들도 비싸다고 여겼겠지 미국 애들도 근데 스타벅스는 이태리식 에스프레소를 팔잖아요 거기다가 뭐 물하고 스틴밀크 타서 라테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막 불친하게 팔렸어요 이태리식 에스프레소가 드립커피 문화를 바꿔놨어요 가격도 확 올려놓고 이게 재밌는 게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들도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커피 마실 때 뭐 레귤러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스타벅스 애들이 갑자기 이탈리아 말들을 막 들여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대 카페라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카페 오래라는 말 정도 쓰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뭐 그건 불어긴 한데 얘네가 갑자기 뭐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테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프라포치노 같은 건 또 만들어낸 말이고 이탈리아 말들을 커피 시장에서 그냥 통용되게 만든 거죠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고가 소비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섹스앤더시티 여러 드라마에서 뉴요커들이 막 들고 나오고 이게 뭐 고가 소비의 상징? 있어 보이는 거의 상징?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무슨 커피가 한 잔에 뭐 4천 원씩 대학생들 요새 뭐 생각이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 조졌어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스타벅스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웬만한 점심 식사 한 끼 값과 비슷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커피도 뭐 4천 원 이렇게 하지만 커피만 비싼 건 아니죠 담배 음식점 가서 먹는 소주 맥주 아 뭐 그 정도 가격 하잖아요 종합해보면 한국의 스타벅스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봐요 이걸 뭐 증정품을 받으려고 여름 그리고 연말에 많이 사먹고 그걸 받아서 기뻐하고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팔리고 학생들은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얼마 전에 왜 스타벅스 서울에서만 쓰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좀 사랑하는 거죠 일종의 한국 사람들한테 스타벅스는 소수의 현상이 된 거 아닌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타벅스는 커피 시장 자체를 바꾼 기업이다 커피 가격 자체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카페들도 예전보다 커피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MD 상품 같은 경우도 일종의 한국만의 문화가 된 거니까 이게 커피 전문점의 문화를 스타벅스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끌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CHARLOW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rise 아무튼 왕 시 мер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